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입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거린 여사 명품백수수에 대한 사과를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출마자에겐 절박한 문제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뭔지 그렇게 모르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률 위원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명품백수수 논란은 몰카 공작인 것은 당연히 맞고 중대 번제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나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게 기책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기에 매우 갑갑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윤재욱 원내대표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건의 본지는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영 의원은 수도권 선거 망칠 일이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정도 맞고 공작도 맞지만 봐줘서 되는 것은 아이라면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렇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수수 논란이 된 것은 최재영 목사의 손목 시계에 장착된 몰카 함정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최재영 목사는 남북을 왕래하며 출판과 강연 활동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 화합과 자주 통일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주사파 구호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자주 통일 그것과 같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김해공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출두 요소를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경선 과정 시기였던 2023년 1월쯤에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양평이 고향이어서 쉽게 경계심을 풀었다고 서울의 소리는 보도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에 당선 축하 선물로 179만 8천어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추석 선물로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이 닿은 사람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경선 과정에 있었던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람을 만났고 선물을 받았다. 좀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과 손목시계, 몰카를 준비한 것은 서울의 소리에 몸 담았던 이명수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선물 받는 장면을 최초 폭로한 매체도 서울의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표적인 자파 매체의 기획된 몰카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김경률 의원과 윤재옥 원내대표, 하태경 의원은 한 목소리로 몰카 공장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부인으로서 선물을 수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쇠 지역인 수도권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자는 취지로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경률 의원 같은 경우 소호 마포구 을 민주당 정책 내 의원과 한 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은 종로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김건희 리스크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인재영입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기 수원정 출마를 준비 중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사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에 대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정당이고 그럴 때 강해지고 유능해지는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 같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19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몰카 공작이라면서 몰카 공작 당사자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최재형 목사를 영입원에서 최재형 목사에게 몰카를 찍게 한 다음에 그 영상을 받아서 한 1년 묵화 두었다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폭로한 것입니다. 분명히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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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